네 반갑습니다 옛 선사들은 지난번 서산대사 강의를 했지만 비불지연이면 불원하고 비불지행이면 불행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행이 아니면 행하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었다 그럴 정도까지 수행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부처님의 행을 본받을 수 있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날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루에 한 순간만이라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앙굴리마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살인자가 비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앙굴리마라를 비난할 때 사실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그 살인자를 편안하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앙굴리마라가 부처님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원래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에서 아함사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어리석은 탓으로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씻어도 씻기지 않는 피 묻은 손가락을 모았기 때문에 앙굴리마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처님께 기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소나 말을 다루려면 채찍을 쓰고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갈구리를 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채찍도 갈구리도 쓰지 않으시고 흉악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악의 가품을 받았고 바른 법을 들어 청정한 지혜의 눈을 떴으며 참는 마음을 닦아 다시는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살기도 원치 않고 죽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오기를 기다려 열반에 들고 싶을 뿐입니다 앙굴리마라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우리가 천수경 가운데도 늘 독성하는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심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에다 이 대목과 여러분들이 부합하는 내용이라서 그럽니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정말 이 시간 전까지 알지 못해서 지었던 지는 죄는 늘 말씀드리듯이 어둠이었다면 지금 불을 밝히는 순간 이 순간은 다 환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불을 밝히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죄라는 것은 본래 내 마음에 없어 재무자성 중에 마음 따라 일어났던 것인데 마음 한 번 멸하게 되면 심양멸시 재영망이야 재도 따라 멸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망심멸 양구공 이게 시증명의 진참에 진짜로 찬된 참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한 참에는 날로 날로 나를 밝게 쓰는 것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굴린 마라를 기의시키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주 한참 만에 카빌라성에 돌아가십니다 이미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의해서 출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반왕 슈도다나 왕은 이미 우리 아드님이 부처님이 되셨고 많은 사람들이 기의하는 그런 훌륭한 부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고국에 한 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많이 바라고 있었어요 늦게 이미 벌써 서가모니 부처님 시달태자를 낳았고 이미 연로하셔 부처님이 우리 성에 가빌라성에 한 번 오셨으면 하고 바라고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께 가서 한 번 오시라고 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가면 안 오는 거야 부처님을 뵙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출가를 해버리는 거야 우리 전에 일타스님 가족이 그랬다라는 얘기 들었죠 말하자면 한 사람이 데리러 가서는 출가하고 또 한 사람이 데리러 가서 출가하듯이 부처님이신데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석가족들이 부처님을 가서 빨리 모시고 와라 그러고는 보내면 출가해서 안 오고 출가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의 제일 우다인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우다인이 자기도 그동안 간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를 알고 제가 만약에 출가해도 반드시 부처님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부황한테 그런 말을 하고 부처님을 모시러 갑니다 우다인이 당과 같이 맹세하고 길을 떠났다 제가 부처님을 만나 혹시 출가하게 되더라도 대왕의 간절하신 뜻을 꼭 전하여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처음 생각했던 대로 부처님을 뵙자 그냥 출가의 마음을 내게 돼요 어느 때나 부처님께 정반왕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나 그러다가 기회를 계속 그걸 잊지 않아요 이제 수행하는 가운데에도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지금 카필라에서는 슈도다나 왕과 사카족들이 부처님의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카필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의외로 금방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그때가 되었나 보다 그럼 떠날 준비를 하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가비라성에 오시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비라성에 오시자 뭐 얼마나 이제 마파자 파티를 비롯해서 뭐 야소다라비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바로 가서 만나지 않으시고 이제 궁중에 가서 야소다라비 그리고 많은 나우라를 만나고서 이제 설법을 시작하게 되는데 맨 먼저 부처님의 사촌 난다 아마 가비라 이제 부처님이 설법 출가를 하시고 부처님의 사촌 난다가 이제 왕의 자리를 이어야지 되고 결혼을 해지 되는데 난다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난다를 출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침 결혼을 약속한 순다리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난다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약속한 아가씨를 두고 출가하라고 그러니 난다가 난다 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사라잡혀 있구나 너는 내 말대로 곧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난다를 출가시킵니다 그래서 형님인 부처님의 뜻을 어기지 못하고 출가를 하게 되는데 출가를 했어도 순다리가 내 그리운 거야 자기가 이제 결혼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느 날 난다를 불러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 원숭이를 한 마리 난다에게 보여주면서 이 암 원숭이와 너의 순다리를 비교하면 어느 편이 더 아름다우냐 뭐 우리가 생각해도 원숭이보다 순다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순다리가 말할 것도 없이 순다리가 아름답습니다 조금 있다가 천상에 아주 그 신통력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선녀를 보이십니다 야 이 선녀와 순다리를 비교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번에도 난다는 입을 담채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순다리보다는 선녀가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그래서 난다는 이렇게 그러한 네가 예쁘다고 하는 그 순다리는 선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수행을 해서 하게 되면 이 천상에도 날 수 있고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난다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난다를 출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울라 지난 시간에 라울라 얘기를 했죠 부처님의 라울라가 아버지 부처님이에요 얼마나 막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또 가서 재롱도 피우고 싶고 자랄 때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천방지층으로 다니면서 합니다 근데 12살 된 라울라를 데리고 와서 머리를 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울라마저도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부처님이 카필라에 돌아가가지고 야소다라 동생인 난다와 또 나울라와 뭐 이런 전부 우발이 존자 이발사는 이미 출가를 했죠 그래서 다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출가시키니까 정반왕이 손자 아니 그 석하족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시달태자가 출가하고 그 손자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마저 출가를 시키니까 그때 부처님 정반왕이 부처님께 하나 청을 합니다 부처님 어린 사람을 출가시킬 때는 꼭 부모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좀 출가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15세 미만 이렇게 사가 출가를 할 때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출가를 하도록 그런 규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이 많은 카필라에서 출가를 시키게 되고 이후 부처님이 어느 날 카필라국에 가셔서 그래도 나의 고국이고 나의 성이고 얼마나 집착을 안 할 뿐이지 정반왕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야소다라비에 대해서 마음 숨이 없으시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이웃나라 콜리 콜리성이 벌써 마파자파티의 친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가뭄이 들 때 우리도 물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농사처리 되게 되면 그래가지고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 로이 그런 강이라는 강에 로이니 강에 물줄기를 가지고 콜리성하고 사실은 사둔지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실은 햇빛이 쨍쨍 내리는 때에 아주 얼마 안 가면 숲이 콜리성 쪽에 숲이 굉장히 좋은 숲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쨍쨍한 그 찌는 나무 한 그리 있는 가에 우뚝히 서 계십니다 그런데 저쪽 콜리성에서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부처님이 거기에 계신 거를 보고 이미 부처님은 마갈타국에서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걸 우리 처음 출가할 때 제가 읊어드렸죠 불생 가비라 부처님은 가비라국에서 태어나갔고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나 인멸 굿이 나가라 이제 이런 소국들이 있는데 콜리성도 하나의 사촌 이제 사둔지간의 나라이기는 해도 그러한 물 때문에 싸움이 생기게 되자 부처님이 콜리성에서도 부처님을 다 인정하고 강나라에 이미 부처님이 출연하셨다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숲으로 콜리성 있는 숲으로 가지 않고 햇빛 있는 데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려다가 차마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러가고 물러가고 세 번째쯤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부처님이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것은 과거 전생부터의 얽힌 업이라 도저히 나 혼자로서는 이걸 억지로 막아서는 언젠가는 또 원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피하게 됨으로 해서 가비라는 나중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부처님이 출가하고 아들 출가하고 또 전쟁과 살생과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은 나라 있잖아요 농업국이고 이러한 때에 정반왕은 점점점 노세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연세가 드셔가면서 또 정반왕은 노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정반왕이 죽게 될 때 부처님이 정반왕을 찾아 뵙습니다 그래서 정반왕을 위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정말 부왕이시고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고 나서부터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기대가 많았고 또 얼마나 부처님이 이루어셔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아드님 앞에 놓고 정반왕이 열반에 들게 됩니다 나라는 점점 쇄약해지고 당신 몸도 쇄약해집니다 그때 부처님이 왕의 임종이 가까워 왔을 때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왕은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스스로 청합니다 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다라는 걸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고 갔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가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지켜보고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출가를 해서 막내 41살에 나서 제가 우리 어머니 60 환갑이 다 됐던 애 출가를 했으니까 눈물로 눈물로 보내셨다고 그래요 저는 출가해서 재생활하느라고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미 죽음을 당신이 다 마지막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한 5년 동안은 제가 돌아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줄 알고 그랬던 뭐 어떤 때는 집에 내가 어쩌다 한 번 가면은 뭐 다 옷 같은 거 감춰놓고 못 가게 이런 적도 있었는데 5년이 지나면서 단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경어를 쓰시고 이제 스님의 예를 이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 번 오셔서 사찰에 잠깐 머무시고 가셨는데 가시자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아미타경 연보를 하면서 저도 임종하는 거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개인적인 그러한 얘기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떠하셨겠어요 한나라의 왕으로서 되실 분이었고 또 아버님이 부왕이셨고 아들 출가시켰고 정말 그런데 왕이 이미 부처님을 이제 보고 설법을 청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부처님이 병석에 누워있는 그러한 부왕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근심을 푸시고 아무 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법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평안히 가지십시오 왕이 누워있는 병석에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난다, 라울라, 아나안다와 같은 친족의 사문들이 모여있었다 늙은 임금은 이 같은 환경에서 옛날의 태자이고 지금의 성자인 부처님의 손을 꼭 쥔 채 마지막 설법을 듣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비라에 돌아가셔서 그러한 사촌들 둘 또 아란준자를 비롯해서 많은 친족들을 출가시키고 마지막 당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설법을 아버님을 위해서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반왕의 그러한 일생 또 석가족의 길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여성들의 출가 비군이가 생기게 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언젠가는 이 몸을 벗게 될 때 정말 걱정 없이 갈 수 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갈 수 있고 연부를 생각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